18호 태풍곰파스는 10월 13일 오후 12시 기준 북위 19.1도 동경 112.1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속도는 서쪽이고 시속 35km이며 중심기압은 975hPa이며 중심풍속은 55노트 초속 28m이고 강풍반경은 750km입니다. 18호 태풍곰파스는 오늘 13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중국 잔장 남남서쪽 약 280km 부근 육상에 위치할 것이고 14일 목요일 오후 9시에는 베트남 하노이 남남서쪽 약 290km 부근 육상에 위치할 것이고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태풍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변질되면 그 이후로는 전혀 피해가 없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태풍은 바람이 강한 것을 제외한다면 열대저압부 역시 엄청난 폭우를 동반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중국 남부지방과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태국 분들은 비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번 18호 태풍 곰파스가 필리핀에 상륙은 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북불 우선 지역에 바짝 붙어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산사태와 침수사고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만 11명이고 실종자 7명 그리고 부상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20호 태풍 만료가 저기압 형태로 일본 도쿄를 강타하게 되면 태풍은 아니지만 엄청난 폭우를 뿌릴 수가 있으므로 일본인분들은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의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20호 태풍 만료가 일본 도쿄를 강타하거나 아니면 저기압으로 변질된 후에 일본 도쿄를 강타한다고 하더라도 저기압이 일본의 도쿄 허리를 관통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침하로 상하수도와 가스 배관이 파괴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민호지방청은 기후현 나카츠 가와 씨의 홍수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민호지방은 13일 저녁까지 하천 범람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 바로 기후현 지역입니다. 최근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연속 발생하는 지역에 홍수가지 발생을 할 경우 토양액 상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일본 분들은 지진과 태풍 그리고 폭우에 대한 대비를 당분간 주의깊게 대비하시기 바라고 일본 기상청의 지진과 태풍 그리고 날씨 정보를 꼭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글로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응입니다. 태풍이 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루이지에나도 허리케인 아이다가 와서 피해가 컸었는데 중국이 불쌍하다. 또 중국으로 태풍이라니? 벌써 몇 개째 태풍 소식이야?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홍수 피해가 컸었는데 정말 아시아는 불쌍하다. 영국 반응입니다. 작년에 우리 영국도 태풍 데니스의 영향으로 잉글랜드와 사우스웨일스 지방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태풍 데니스까지 왔었는데 피해가 적어야 할 텐데 스페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태풍 글로리아가 왔을 때 피해가 컸는데 우리와는 전혀 급이 다르네. 태풍이 벌써 몇 개째야? 중국 반응입니다. 무슨 일인가? 너무 자주 온다 태풍 곧 올림픽인데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일본 반응입니다. 2021년 정말 걱정이네? 벌써 태풍이 몇 개째야? 도쿄 지진에 태풍까지 일본으로 오면 정말 큰일인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Curtis과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스님 하자 yetpetto